디스패치는 김민정 기자, sbs mtv 더쇼 생방송 현장 공개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렸다. nct 127, 해찬과 마크는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격한 춤에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로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한편 이날 더쇼 생방송 무대에는 산들, 러블리즈, nct 117, clc, ab6ix, 우주소녀, 프로미스나인, 육중한 밴드, 아이즈, 체리, 블랙, 위키미키, 승국이, 왈와리, 로시, 워너스, 온리오 네오프, 이짜나원짜나, saay 등이 참석한다. 막내의 카리스마, 해찬, 시선집중 무대, 비오미, 춥니다. 마크, 전에 없던 분위기.